이곳은 미국 프리포트 공장 근처의 서프사이드 해변. 지난 7월 11일, SK지오센트릭 나경수 사장을 비롯한 SKGC 아메리카스 구성원들이 산해증미 블로깅에 나섰습니다. CEO 나경수 and the members also made their activity for the earth more meaningful by using eco-friendly towels made of recycled waste pet bottles. 35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정화활동에 나선 나경수 사장과 SKGC 아메리카스 구성원들. SK지오센트릭은 이날 플로깅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 지역기관, 시민, 학생들이 동참하는 비치클린 행사와 연계해 산해증미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나경수 사장은 구성원과의 플로깅 뿐만 아니라 SK프리마코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해 구성원을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후 SKMS 워크샵을 통해 현지 구성원은 SK문화와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해 더 좋은ン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